박명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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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? 알아 어디로 가면 돼요? 같이 갈래? 띠까 아저씨 아저씨가 박명호에요? 너 지금 몇 살이냐? 11살이요 잘 익었다 엄마 아빠네 집은 큰 정원 있어 꽃이 진짜 많아 꽃밭이 잠재리 어? 야 지금 걔 지 딸 때문에 눈에 뵈는 거 없어 나한테 왜 그래? 언니 이게 뭐야?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뭐야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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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잖아 아아 determine 아까 왜 나 안 도와줬어? 엄마는 나랑 같이 살 생각이 없는 거야 태별아 미c 감사합니다.